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사상 가르치는 윤디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비전공자가 서양 외국어를 잘 배우는 몇 가지 팁입니다. 정치학자가 이런 강연을 하게 되면 보통 정당, 정치, 권력, 선거 이런 주제들을 얘기할 거라 기대하기 쉬운데요. 오늘 이렇게 외국어를 배우는 방법에서 얘기하게 되어서 아마 몇몇 분들은 당황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질문은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특히 또 이 성균관대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사실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비전공자가 서양 외국어를 잘 배우는 몇 가지 팁. 저는 여기서 비전공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전공자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그 언어를 완전히 전문가로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의 첫 번째는요 외국어 공부를 왜 할 것인가 또 이 문제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왜 해야 되는지 외국어 공부 제가 그 외국어 공부 취미 이렇게 불어넣고 노노 했다 하면 빡세게라고 써놨는데요. 그 얘기를 좀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에 제가 써놓은 걸 한번 읽어볼게요. 외국어를 수집하려 하지 마라. 이 한국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데 대한 굉장한 어떤 욕구가 있어요. 외국어를 여러 가지 외국어를 하는 사람을 보면 멋있어 보이고요. 그 외국어를 여러 말을 심지어 말로 자연스럽게 구성하는 걸 보면 막 부럽죠. 영어도 어려운데 여러 가지 외국어를 그렇게 하면 더욱더 부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게 어떤 멋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부분적으로는 그런 욕구 때문에 외국어를 배웁니다. 제가 겪어본 바로서는 이것은 외국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양인들도 자기가 어떤 언어를 하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요. 심지어는 뭐 거기 그나라 가서 한 두 주 휴가 보낸 거 가지고 몇 마디 배운 것 같고 나 그 언어 조금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외국어를 수집하려 하지 마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은 여러분 학생들이 흔히 빠지는 유혹이 바로 외국어에 대한 수집욕 때문입니다. 뚜렷한 목적의식과 필요에 대한 생각이 없이 수집하려 하듯이 외국어를 배우려 하잖아요. 그럼 제가 본 사람은 거의 외국어 없이 실패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려라. 절대 멋있어서 배우려 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오른쪽에 썼듯이 필요와 목적을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절대 허용 때문에 하지 마라. 그 목적이 학문적인 거냐. 전공서적을 읽기 위한 것이냐. 그나라 신문을 읽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 그나라 소설책을 읽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이번 여름에 멋지게 휴가를 보내야 되기 때문이냐. 자기의 목적에 따라 무엇을 얼마만큼 공부해야 될 것인가의 범위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노력의 범위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드리는 시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쁜 세상에 수집하듯이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왜 어떤 언어를 지금 무엇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가. 그 배우려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를 정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종종 영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광고로 이것이 뉴욕커의 영어다. 이거 당신이 쓰는 영어는 틀렸다. 미국 현지에 가면 이런 영어 사용한다. 또는 이게 영국식 발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광고들 하는데요.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제 많은 동료들이 있고 그 동료들 중에서는 영어가 제일 모구가 아닌 사람들 또는 영어가 아닌 단어를 말하는 경우에도 역시 전혀 다른 언어를 모구어로 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본토 발음 신경 별로 안 씁니다. 틀리는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 그리고 또 모든 그 언어를 자유적으로 말하는 것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목적. 거기에 목적에 맞춰서 그 언어를 쓸 수 있으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이 외국어 공부를 빡세게 해라.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우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외국어를 배울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어를 배우려면 지금부터 1년 동안 무슨 코스를 듣고 그 다음엔 심화 과정을 듣고 그 다음엔 또 무슨 회화의 몇 달을 듣고 학원에 가보면 그런 패키지로 쫙 써놨죠. 일본어를 배우는 과정, 프랑스를 배우는 과정, 이태리어를 배우는 과정, 독일어를 배우는 과정 그렇게 쫙 써놨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끈기가 없어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렇게 배우지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매일 15분씩만 투자해서 언어를 배울 수 있다. 물론 좋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끈기 있게 매일 15분씩 투자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많이 못 봤습니다. 적어도 언어를 배우는 초기 단계에서는요. 빡세게 해야 됩니다.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빡세게 해야 됩니다.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빡세게 해야 되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다. 여러분이 만약에 독일어를 배우고 싶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아 나 시간 없어 이런 핑계대지 마시고요. 방학 때 한두 주위를 한번 잡아보십시오. 방학 때 한두 주위를 잡아가지고 그 시간 동안에 나는 오로지 먹고 자고 일어나는 모든 시간에 그 언어만 생각했다고 매달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 언어의 기초를 순식간에 닦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라틴어를 배웠을 때요. 제가 라틴어를 굉장히 늦은 나이에 배웠거든요. 라틴어를 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배울 수 있을지 없을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랑 같이 유학을 가는 그룹 중에 한 사람이 첫째 라틴어를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라틴어를 잘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가르쳐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가 학교에서 여는 집중코스에 들어와서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배웠어요. 그런데 원래 라틴어를 배우려면 라틴어 기본 문법부터 해가지고 쭉 배우는 시간이 한 1년 반, 2년 이상 걸리거든요. 물론 속성코스로, 집중코스로 대학교에서 배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이제 방학 때마다 해서 외국 나가면 외국 대학들에서는 몇 주 동안 집중훈련을 시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분한테 그런 코스로 처음 배우는 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학교 앞에 고시원을 등록했어요. 고시원을 등록해서 하루에 8시간씩 라틴어만 했어요. 하루에 8시간 라틴어만 했더니 처음에 6주 코스를 한 2주 만에 제가 끝내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럼 휴가 갔다 와서 뒷부분은 그냥 알려줄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또 까먹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시원에 계속 등록을 해가지고 그 언어만 그분이 오기 전에 제 2과정을 또 혼자서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8시간씩. 그리고 제가 유학을 나갔는데요. 유학을 나갔는데 처음에 유학을 가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는 여기 공부하러 갔는데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학교에서 계약해서 누굴 불러주는 것도 아니고 당장 무슨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각오를 했죠. 오늘 라틴어로 끝을 내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 방에 커튼을 내리고 창문을 다 닫아버리고요. 냉장고에 먹을 걸 넣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앉아서 라틴어 책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라틴어 문장들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 끝이 어떻게 됐는지는 여기서 다 말씀드리는 짐이 없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언어를 배우려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을 해서 나 이거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몇 달은 여기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거 못 배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학생들에게 잘 권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중에서 취미로든 어떤 다른 이유로든 간에 어떤 언어를 배우고 싶다. 영어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언어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때로는 그냥 물 흐르듯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을 딱 잡아서 그 시간에 어느 목표에 도달하겠다는 구체의 목표를 세우고 한번 달려보시라는 겁니다. 의외로 언어라는 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섭득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인텐시브한 노력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 바로 오늘부터 계획을 세워서 방학 시작의 첫 두 주 동안을 한번 어차피 그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한 경우가 많으니까 친구들이라고 논을고 또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는 게 중요하지만 한번 다부지게 마음먹고 해보세요. 라고 권합니다. 또 그런 조언을 듣고 실제로 실체를 옮겨서 나중에 성과를 거는 학생들도 좀 있었어요.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는 이걸 권해드립니다. 목표의식을 분명히 하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인텐시브하게 거기에 집중을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특히 여기서 필요와 목적을 확실히 정하는 건 이겁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프랑스어를 읽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읽는 법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제가 프랑스어를 말로 할 줄 모르는 건 당연하고요. 제가 프랑스어로 유창해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프랑스어를 주로 읽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야 했느냐. 저희 선생님들 때문이었어요. 저희 독일어 선생님들이 특히 역사학 선생님들이 항상 저한테 프랑스어를 그냥 나눠주셨어요. 프랑스어로 된 모티리얼들을. 그 모티리얼들을 받고 공부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렸거든요. 선생님 저 프랑스어 못해요. 그런데 저희 선생님은 또 그 다음에 또 내주시는 거죠. 저 못해요. 또 내주시는 거죠. 저 못해요. 나중에 생각을 했죠.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하지 말고 한 번 노력을 들여서 읽는 것만이라도 한 번 열심히 해보자. 그런데 그 결과 실제로 지금은 그래도 프랑스어로 된 제 전공 분야의 글들은 읽을 수 있으니까 된 거죠. 그러나 저는 제가 프랑스를 유창하게 말해야 되고 또 유창하게 글을 쓰려는 그런 꿈은 지금도 꾸지 않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도 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용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언어를 설정하고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당신은 서양인이 아닙니다. 아기도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예전에 한국의 언어 교육은 문법책을 갖도록 하고 그 문법책을 통치를 외우는 것이었어요. 밑에 보시면 이 아그리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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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여기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책을 영화를 보신 분은 거기에 라틴어 선생님이 나와서 학생들 앞에서 계속 이 단어를 읊으면서 다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게 라틴어도 워낙 어렵다고 하니까 이렇게 단어들을 문법을 단어의 변화를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많이 언어를 그렇게 배웁니다. 문법.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그렇게 문법을 위주로 열심히 공부를 해봤는데 여전히 외국 사람들 만나면 말문도 안 트이고 말도 못하더라. 이러다 보니까 한동안 문법 무용론이 많이 퍼져 있고 지금도 문법 배우지 않고 외국어 공부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흔히 드는 이야기가 서양의 아이들을 봐라. 서양의 아이들은 문법을 하나도 몰라도 무수히 반복하고 무수히 실수를 하는 가운데 그 언어를 익히지 않느냐. 당신도 그렇게 언어를 익혀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서양의 어린아이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처럼 항상 그 언어로의 집단에 속해 있고 학교에 가서도 그 언어를 배우고 또 그 언어로 교육을 받는 사람들 얘기고요. 외국인은 그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문법은 필수다. 좋은 문법을 익히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문법 공부에 매달리지 말아라고 썼죠. 그건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여기서 독일어나 프랑스어나 이런 다른 언어를 배워본 분들 그런 느낌을 많이 가실 겁니다. 문법 규칙을 열심히 외웠는데요. 막상 앞에 문장을 갖다 놓으면 그 문법 규칙이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거죠. 실제로 문법 규칙을 다 외우고 그걸 익혀서 수학 공식 적용하듯이 실제로 언어에 적용해서 말도 만들고 글도 읽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문법 규칙들은 그 자체를 외우려면 머리에 들어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읽어가고 자연스럽게 여러 방식으로 그 언어를 접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익혀지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문법을 익히고 문법을 완전히 정복한 다음에 어느 분애로 들어간다? 제가 생각하는 그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교과서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통 문법 중심으로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잘 저지르는 오류가 예를 들면 프랑스어든 이탈리아어든 라틴어든 그리스어든 문법책을 갖다 두고 그 문법책을 익히면서 언어를 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문장 중심의 그 문장 안에서 여러 가지 문법을 알려주는 교과서들은 흔히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많아서 무슨 비법서, 무슨 문법서, 종합문법 이런 것에 많이 매달리다 보니까 흔히 교과서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교과서나 가벼운 회화책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문법, 가장 기본적인 그 언어의 패턴을 익히는데 아주 유리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랑스어를 배울 때 프랑스어를 뭘로 배웠냐면요. 한국에서 고등학교 교과서를 공수에다가 그걸로 공부했어요. 이탈리아어 문법은 뭘로 배웠었느냐 하면요. 시중에서 파는 얇은 이탈리아어 회화책 있죠. 그걸 가지고 기초 패턴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씩 조금씩 책을 더 읽어가면서 그 문법을 더 배우게 되고요. 필요한 문법을 더 익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기초 문법을 의외로 상대로 쉽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은 주변에 있는 교과서나 이런 회화책 같은 거를 문법이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회화를 하는 것이다 무시하지 말고 그런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보시라. 그런 것이 그 언어를 배우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점에서 이것은 역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몇 가지 얘기들에 대한 것인데 흔히 보면 사람들에게 귀를 속성으로 잘 듣는 것에 대한 욕과가 강하죠. 청취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속성으로 귀를 뚫어주는 발음 청취에 대한 비법에 대한 책들이나 광고도 굉장히 많고요. 또 어떤 경우는 아주 고전적인 방법도 있죠. 받아쓰기로 외국어를 정복하자. 그런데 한번 받아쓰기로 외국어를 정복해 보면요. 외국어를 배워보면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글씨는 쓰는 속도보다 마른 게 너무 빨라서 그거 따라가다 보면 기억력 싸움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받아쓰기를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모르는 단어는 사실 잘 안 들립니다. 모르고 그 문법을 잘 모르고 그 문장을 이해할 줄 모르는데 들린다? 글쎄요. 제가 언어 쪽으로 소질이 별로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포함하여 주변 사람들 모두 그렇게 언어를 배우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단어 열심히 외우시라. 얼마만큼 열심히 외우셔야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꾸준히 꾸준히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어떤 기간 동안에 목표를 잡고 인텐시브하게 외우는다. 내가 한 천 달에 외우겠다. 이천 달에 외우겠다. 그렇게 매달리는 거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단어를 열심히 외우시라. 그리고 단어장을 만들어서 외우시라. 너무 초보적인 얘기지만 사실 언어를 배우는데 큰 왕도는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 뿐이죠. 이건 뭐 뻔한 얘기입니다. 책은 사고 싶은 만큼 사라. 단 절대 다 공부하지 마라. 언어를 공부하다 보면요. 욕구가 막 솟아오릅니다. 아 이 책 말고 이 책을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이 책 말고 저 책을 한 번 더 잘 배우지 않을까? 막 이런 꿈을 꾸거든요. 그래서 막 서둘면서 책을 사드려요. 그거 돈 낭비 아닙니다. 그 중에서 한 두 책만 제대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코드가 맞는 책을 골라서 공부를 마쳤다면요. 나머지 책의 역할은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 싶은 만큼 사십시오. 단 그거를 단계별로 다 공부했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왜? 각자가 갖고 있는 목표가 다르고 공부해야 되는 범위가 다르고 그리고 자기의 목표를 도달했다 그러면 된 겁니다. 평생 프랑스어로 저처럼 유창하게 말해야 될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이 제가 회화에 들여서 그 많은 노력을 드린다면 그건 굉장히 많은 노력이 되겠지만 제 전공과 관련된 부분에 책만 읽겠다가 마음을 먹으면 배워야 되는 단어의 수도 상당히 줄어들고요. 문법의 범위도 줄어듭니다. 물론 제 실력을 가지고 나중에 프랑스어 소설을 읽어보겠다. 그러면 그때는 또 그런 노력을 드려야겠죠. 또 그런 노력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제 프랑스어로 읽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어민과 같이 놀아. 전 독일어 원어민과 같이 놀면서 배웠습니다. 제가 독일어 놀면서 배웠는데요. 얼마큼 놀면서 배웠느냐 하면은요. 거의 매일 놀면서 배웠어요. 거의 매일 놀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그겁니다. 놀면서 배워라. 함께 어쨌든 틀린 거 생각하지 말고 두려움을 없앨 수 있도록 놀면서 배워라. 우리 대학생들 특히 그게 좋은 환경 갖고 있죠. 우리 캠퍼스에 보면 굉장히 많은 외국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하고 가능하면 놀면서 배워라. 그리고 세 번째 장문, 첨삭은 외국어를 잘 배우는 지름기다. 이건 맞습니다. 여러분이 문법이나 단어 수동적으로 암기하고 배운 것들을 여러분이 써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늡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독일에 가서 다른 건 안 했는데요. 제가 살고 있던 기숙사에 기숙사 일을 돌봐주던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학생을 하나 불렀어요. 뭐라 그랬느냐. 야, 너 내가 있잖아. 한 번 가르쳐 줄 때마다 내가 너한테 이만큼 돈을 대. 학생이니까 돈은 없는데 이만큼 돈을 줄 테니까 대신 내가 쓴 글을 네가 좀 고쳐줘라 그랬어요. 물론 제가 쓸 수 있는 주식과 별거 있었겠어요. 전 고구려사에 대해서 써본 적도 있었고요. 그 글에다가 또 한국 문화에 대해서 써본 적도 있었고요. 제 전고에서 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도 재미있어 했어요. 돈도 벌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알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배웠던 문법 지식과 그때 배웠던 언어 지식이 사실은 나중에 제가 독일에서 실제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까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경험과 밑거름이 되지 않았던가. 그런 점에서 해외연수 정말 좋지만 사실 해외연수를 가서 수업시간에 해외연수고 수업만 다니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한국 학생들하고 시간 대부분 보낸 학생들의 언어의 발전 해외연수만큼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을 잘 활용하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듣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 어떻게 잘 들어요? 저도 잘 안 들리는 거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들었습니까?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글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이 앞에서 말씀했던 것이 받아쓰기만 같은 방법으로 물론 듣기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 회화의 청취 비법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방법 한번 써보세요. 저는요. 제가 좋아하는 비디오가 몇 개 있어요. 영화를. 영화를 어떻게 했느냐. 그냥 노상 틀어놨습니다. 노상 틀어놨어요. 어떨 때는 앉아서 보다가요. 딴 일도 하기도 하고요. 그냥 공부할 때 틀어놓기도 하고 밥 먹을 때 틀어놓기도 하고 그냥 노상 틀어놨어요. 한 다섯 편 정도. 그중에 좋아했던 영화가 저기 저기 As Good As It Gets.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저 영화 제가 한 40번 틀었을걸요? 40번, 50번? 밑에 Das Boot. 저거는 독일 영화인데요. 저 영화는 제가 한 50번 정도 보고 더 안 셌던 것 같아요. 몇 번을 봤는지. 그런데요. 그렇게 틀어놓고 부분 부분이라도 자꾸 듣다가 말다가 해도 보고 있잖아요. 3, 40번이 지나가기 시작하면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그 언어를 알고 있다면 서서히 들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들릴 수 있는 언어가 많아집니다. 나중에는 사투리도 들립니다. 제가 저 Das Boot라는 저 영화를 보면 저게 제 2차 세계대전 때 잠수함 수병들 얘기인데 일부러 각 사투리를 쓰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둬놓고 볼프강 페터진 감독이 저 영화를 찍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영화를 계속 보다 보니까 잘 안 들리던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밥 먹는 자리에 가서 제가 친구들하고 밥 먹는 자리에 교수님도 계신데 한 번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런 상스러운 말을 도대체 어디서 배웠냐? 물론 제가 상스러운 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러나 들렸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귀를 뚫겠다고 해서 강박관념을 가지고 너무 매달리면 오히려 안 뚫릴 수도 있다. 굳이 귀를 뚫어야 되는 언어가 있다면 한 번 부담감 갖지 말고 매일 틀어놔라. 그래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꼰대 갔다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면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물론 친구들하고 SNS도 좋고 그리고 또 친구들하고 무슨 뭐 게임을 하는 것도 좋은데요. 한 번 그 어떤 정화 몇 개를 정해놓고 한 번 계속 들어봐라 그냥. 물론 자막은 빼고. 그러면요 그 언어를 여러분 기본적으로 안단한 돈에서 들리는 게 점점점점점점 더 많아집니다. 강박관념 없이 따로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 언어에 대해서 익숙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언어를 배울 때 혹시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특히 여러 가지 서양 언어를 혹시 관심이 있으면요. 특히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중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 하나를 골라라.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장미의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장미의 이름 실제로 이 네 가지의 버전을 제가 집에 다 가지고 있어요. 왼쪽 거는 프랑스어 번역이고요. 가운데 거는 독일어 번역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탈리아 원본이고요. 이탈리아 원래 운베르토의 거가 장미의 이름을 이탈리아 말로 썼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영어 버전이에요. 제가 내용을 알고 내용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그 언어를 익혀야 될 때는 한 챕터를 골라서 그 같은 챕터를 여러 번 읽을 수가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노력을 적게 드리고도 그 언어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그 언어를 말을 해야 된다거나 써야 될 때는 여러분이 그 언어를 어떤 한 챕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제가 독일어를 익힐 때 그랬습니다. 거기에 있어있지만 황태자의 첫사랑, 눈속의 세사랑 이 두 책 중에 황태자의 첫사랑은 얇은 책인데요. 그걸 외웠었고요. 그리고 눈속의 세사랑 같은 경우는 한 두 챕터에 있는 단어를 모조리 다 외웠었어요. 물론 굉장히 낡은 단어도 있었지만 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단어를 외웠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자신은 언어를 끝내는 왕도가 뭐냐? 없어요. 외워야 되죠. 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여러분이 부담감을 갖지 않고 손쉽게 접근해서 방법이 무엇이냐고 말씀드리면 자기가 좋아하는 책 하나를 골라라. 자기가 좋아하는 책 하나를 골라서 그 중에서 한 챕터라도 열심히 외우고 거기 있는 문장을 익혀봐라. 그것이 어쩌면 그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언어를 잘한다고 해서 이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많은 언어를 공부하려고 해봤었고 또 실패도 많이 했고요. 또 지금도 까먹은 것도 많고요. 어떤 것은 그냥 간신히 제 전공으로 읽는 언어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상당히 잘하는 언어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데 말씀드린 건 이런 겁니다. 너무 두려움 갖지 말고요. 그러나 또 너무 커다란 많은 시간을 내야 된다고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린 팁을 활용해서 어쩌면 여러분 언어 공부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바람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